1. 2. 3. 3. 3. 모르겠는데?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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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공격 1. 1. 5. 10. 1. 1. 1. 1. 1. 뽑았습니다. 그래서 안치홍과 김주찬, 그 다음에 김선빈, 정성훈 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그니처가 나와야 되는데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러면 정성훈, 김주찬, 안치홍 김선빈이 일단은 빠지고 나머지 이범호, 최용훈, 나지환, 투수 3명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아씨 이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그니처를 얻을 확률이 너무 낮은데 이제 이거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치홍, 김주찬, 김선빈 정성훈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. 그게 될까 확률이 말이 될까 이게? 한 50% 확률이거든요 한번 해보자 한 번 아 진짜 양진들이 나와주고 진짜 대박인데 진짜 자 일단은 스타가 300개가 안되네 이거거든요 9단 연도 선택 시그니처팩 아 일단 10만원 이렇게 태웠고 여기에서 아 진짜 제발 이번엔 죽음 나오지 마라 제발 제발 와 제발 제발 야 제발 투수 놔라 투수 야 이거 정성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야 이거 정성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투수다 투수 투수인데? 아 야야야 투수인데 투수인데 투수인데? 야경정은 일단 아닌 것 같고 윤석민 아니면 임기영인데 이거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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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아 윤석민 좋아 아 좋다 중복 아니다 끝난 줄 알았냐 스킬만 바꾸면 되겠다 아 됐다 스킬만 좀 바꾸면 스킬만 스킬만 습연꺼 자 스카우트 MVP 윤석민 있잖슴 아 근데 윤석민 MVP보다는 시그니처가 나지 않을까요? 어떤가요? MVP가 나은가요? 무조건 시그가 좋죠 그치 시그가 좋죠 그치 시그가 짱이지 스킬이 나중에 스킬이 스킬 갑니다 자 아 이러지 마라 어? 끝결인데? 어? 이거 스탑이야 끝결이야 끝났어 이거 예스 마무리 투수인데? 아 좋아 끝결 좋았어 됐어 끝결 아 마무리는 스워시니 탑이에요? 아 아 끝수가 좋아 끝수?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평탄 이상이라고 본다 어 승찬이 일단은 스킬은 안좋긴 해요 스킬은 안좋은데 타입은 상황이 상풀이야 그래서 기본 스탯이 좋아요 기본 스탯이 내가 볼 건 됐다 420만이다 됐다 420만 좋다 일단은 빵빵 하나 지금 그전에 스팸권 가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빵이구요 또 빵이구요 또 빵이구요 잠깐만 이제 많이 줬으니까 그만하라 이만인가 많이 줬다 이만이야 이거 어? 야 많이 줬다 이거냐 어 잠깐만 야 어? 어? 아 배주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이씨 느낌이 안좋은데 이거 이거 안나올거같은 느낌이 배팅머신이 또 나왔구요 아니 아 죽어서 필요없다고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예지력 고해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고합니다 아 아 이거 망했는데 이거 잠깐만요 야 야 이거 뭐야 아 레전드 아 이거 너무 안나오는데 이거 오 아 아 주눈서가 엠마네요 주눈서 주눈서 아 제일 필요없는 주눈서 아 아 다칠거같은데 이거 여기서 타협하는거 어때요 아닙니까 이거 타협은 아닌거 같아요 게스트 별로에요 가야돼요 오케이 이제 20장 남았습니다 20장 와 다 쓴다 아 여기서 그만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그만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그만할게요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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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할게요 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레슨 야 레슨은 나쁘지 않다 레슨은 나쁘지 않다 여기서 스탑 오케이 스탑 스탑 오케이 레슨 그 다음에 등등을 조금 바꿔야할거 같은데 그래 등등을 재설정권에서 주찬이형을 넣을게요 지금 등등이 56이니까 60은 넘겨야 하지 않을까 60은 60 올라갔어? 야이씨 아이씨 아 두개밖에 없는데 이제 아 두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자 가 와 와 야 53은 더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이제 더이상의 나락은 없다 야 더이상의 나락은 없어 더이상의 나락은 없다 이제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다 얼마야 끝난줄 알았냐 더 나락이 있었어? 더 나락이 있다고?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올려줘 쭉 60까지 그렇지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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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6 줘봤어 풀등증 끝났어 꽂아버렸어 돌려서 스프레전드 1.5 이상이며 뜨면 3만원 이러면 조금 손에 없죠 안 나오면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대신 했는데 안 나오면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또 거절할 수 없는 또 제안을 해버리네 18장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갑니다 그러면은 불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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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까 이 정도 아니었어 이상이었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아야 돼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못 씁니다 그리고 5만원으로 판 올립니다 판 또 올립니다 못 쓴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스하나 아 총 2세기 아 미치겠네 스하나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우와 아 똑같잖아 아 똑같은 거 남았어 10장 남았는데 숄수 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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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술수 술수 어때 술수 이거는 1.5 민점 됐어 스턴 빠쌰 와인아님 아이고 후원 3만원 감사합니다 행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리로와 오늘 날이다 자 오늘 날이다 오늘 날이다 아닌가 김주찬 아닌가요 여러분 산발투수가 김주찬 안치용 TV고 양윤종이 나오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있었잖아 개있었잖아 11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